연수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가 지난 13일 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비대면 마을 공론장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고남석 연수구청장과 최숙경 구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100명의 주민이 줌을 통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구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e스포츠 대회와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실시 등의 제안사업이 도출됐으며 13건의 건의사항과 의제 발표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마을 공론장에서 나온 주민 건의사항과 발굴된 의제는 공론화 가정과 주민투표, 의회 시임위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확정돼 내년 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